우리 신문사도 말이야 빨리 특종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국장님 국장님 아 여기다 아니 무슨 일이야 특종입니다 특종이야 진정하고 얘기해봐 그렇습니까 연예인들만 다니는 중학교가 있다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중학교가 어딨어 그게 있더라니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지 연예인들만 다니는 중학교가 어딨어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요 권오중이라고요 일 났네 일 났어 아니 권오중이 권오중이 연예인들만 다니는 중학교가 권오중이냐 그럼 아무도 다니지 않는 중학교는 부재중이냐 부재중이야 부재중이야 부장님 그러면요 수리탐구 영역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학교는 수리중이냐 수리중 잘 들어 니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말이야 내가 나이트를 갔어 나이트를 북킹을 했단 말이야 북킹하고 때 여자 갔어 여자한테 일본 여자였어 일본 여자한테 독도로는 누구 땅이에요 그랬더니 여자가 인마 얼렁뚱땅이야 이광 뚜껑아 자식아 인마 누구 땅이야 하늘땅 국장님은 별 땅 어머 독도로 우리 땅 도쿠도아 니홍구 일본 땅 데스 입 닥쳐요 죄송합니다 중간이나 치지 말고 말이야 특종이나 잡아 그럴 줄 알고요 제가 제대로 된 특종 하나 더 잡아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특종이야 확실합니다 정말 믿을만해 예 믿을만합니다 얘기해봐 이번엔 확실한 특종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가방을 만들 때요 천이라든가 가죽 재료가 있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가방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가방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요 공기로 만들 수 있는 에어백이라고요 일 났네 일 났어 아니 에어백이 공기로 만든 가방이 에어백이야 그게 그래서 에어백이냐 아니 그럼 이태리에서 만든 가방은 이태백이냐 어 그럼 터미에터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아비백이야 아비백 그럼요 샌드위치 넣어가지고 다니는 가방은 샌드백이네요 잘 들어 니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말이야 내가 국장님 이것도 나이트 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또 못 가게 하려고 아닙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어 얘기해봐 이 나이트 가면요 서로 이렇게 나이트고 놀아요 잘 들어 니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말이야 내가 나이트를 갔어 나이트도 북킹을 했단 말이야 북킹하고 때 여자 갔어 여자 키라 여자한테 내가 무슨 동 살아요 또 여자가 인마 다른 구동이요 이거 두껍득하냐 너 무슨 동 살아요 강호동 국장님은? 김재동 어거인 김기부동 국물이? 국물이? 뜨거워요 어우 뜨거워 국icks 국acks 국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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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acks 국물과 국물을 귤